음악 굿모닝 큐티가족 여러분 저는 키르키스탄 수도 비쉬캐트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가량 내려온 춘크루착이라고 부르는 산악지대 해발 7000피트에 올라와서 오늘 아침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K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금의 깃발이 높이 올라설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입니다. 다같이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도 펴줄께 영광 돌리며 영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극율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개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 개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여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개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개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회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참회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교회 공동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하면서 사랑과 진리를 같이 이야기하죠 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국률과 평강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 이것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의미와 아니 자체의 의미가 더욱더 살아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어쩌면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상처 주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어지고 아니 서로의 의미를 더욱더 완벽하게 해주는 이 균형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진리는 사랑 안에서 역사해야 그 진리가 진리이죠 사람을 난도질하고 사람을 컷 해버리고 사람을 잘라버리고 사람을 기죽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사랑으로 보담고 같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교회는 진리만 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사도는 7절에 이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2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 당시에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그 진리의 벽을 허무는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 아주 횡령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타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이 타락한 육체 가운데 올 수 있느냐라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거룩과 세속이 만나는 것 이거를 완전히 이분해서 생각하는 이 이단의 사상은 결국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체로 하는 것과 상관없다 왜냐하면 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고 육체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해도 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괴변 잘못된 철학을 늘어놓으므로 교회의 이 진리의 벽을 허무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전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랑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요한서도가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즉 쓸 것이 많은데 종이나 먹으로 쓰지 않고 너희들을 대면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온라인에서 이제 다시 대면의 예배로 돌아서는 이쯤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대면의 교제를 갈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로만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화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나와 예배드리고 대면하며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할 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 공동체 서로 대면하여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 K국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복음 안에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이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의 전초기지로 이 귀한 나라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